오른발 힐 토 올려기동안 토스트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힐 스트레스. 힐 놓고, 힐 놓고, 락킹, 체업. 1, 2, 3, 4, 5, 6, 7, 8 하고 한 번 더 힐 토, 힐 토 하고 오른쪽은 재즈 박스. 여기까지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하고 오른쪽 대각선을 향해서 오른발 가고, 모으고, 가고, 터치 그대로 뒤로 들어와요. 그 다음 1, 2,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텝의 변형이야. 그 다음에 뒤에 백 케이스텝 가고 다시 재자리 들어오고. 여기는 한 번만. 그러니까 오른쪽은 두 번. 1, 2, 3, 4, 5, 6, 7은 한 번 갔다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오른발 앞에, 아니 옆에 놓고.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 끝이에요. 끝. 다시 시작. 1, 2, 3, 4, 락킹, 체업. 1, 2, 3, 4, 재즈 박스. 1, 2, 3, 4, 들어오고. 그리고 계기로. 1, 2, 3, 4, 탔어요. 그리고 여덟을 하는데 오른쪽 가는데. 1, 2, 3, 4, 5, 6, 7, 8. 1, 2, 3, 4,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리고 다시. 1, 2, 3, 4, 락킹, 체업. 1, 2, 3, 4, 재즈 박스. 대각선가고 들어오고 기록해. 1, 2, 3, 흔들고. 1, 2, 3, 4, 앞바닥 시작. 1, 2, 3, 4, 락킹. 1, 2, 3, 4, 재즈 박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시작. 1, 2, 3, 4, 락킹, 체업. 1, 2, 3, 4, 재즈 박스.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6, 8, 8.